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안세형 선수가 정말 안세형 선수의 다리만 볼 때마다 너무 짠하고 했는데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본인이 금메달을 따온 다음에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착심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배드민턴 협회가 보니까요. 그동안 안세형 선수가 아시안게임 때 무릎을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협회가 소개시킨 병원에서 오진을 했대요. 괜찮다고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속사인 삼성생명에서 그걸 해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복식을 계속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식을 단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꾹꾹 참고 사실 이번에 국가대표로 안 나가려고까지도 생각했었대요. 너무나 협회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꾹꾹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메달을 딱 타고 난 다음에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표팀으로 활동하기가 어렵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와서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이제 공개가 됐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 안 되겠다. 배드민턴 협회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장비란 차관이 중심이 돼서 일단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배드민턴 협회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세용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가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이거를 좀 케어해 주는 그게 아니라 거의 그냥 방치를 해뒀다. 방치를 해뒀다. 그래서 그걸 위한 고통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세용 선수는 자기 문제만을 살짝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데 저 협회가 보니까 무슨 뭐 국제대회 가는데 아니 어떨 땐 선수가 6명 가는데 임원들이 7명 8명을 가고 다 또 비즈니스 탔다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은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임원들은 비즈니스 타고 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양궁이라든가 펜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격이라든가 총칼활 이 세 가지 종목이 정말 금자탑을 이루었는데 그 보면은 일단 선수 선발 세 시대부터가 굉장히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중시하는 그 공정한 경쟁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은 보니까 그 협회의 몇몇 간부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그냥 뭐 엿장소 마음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고. 복식도 마음대로 짜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계획성 있게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대회 나가거나 노메달에 그치고 말이죠. 올림픽도 아니라 무슨 아시아 어디 대회 나가서 말이죠. 진짜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그렇지만 축구협회도 진짜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이게 항맥 특히 고려대 고대인맥이 뭐 축구협회는 다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답니까. 지금 정몽규 회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홍감독부터 시작해서 이임생 뭐 등등 전부 다 고대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인 분란이 심하죠. 선수 선발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배드민트협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가 이게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 트레이너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사실은 이게 지금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회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꾹꾹 참고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그렇게 제가 배드민트 보니까요. 그거 진짜 보통 사람 못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체력 소모가 심하고.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가 체력 강화을 위해서 레슬링을 배웠대요. 원래는 수비형 선수인데 공격형 선수로 바뀌기 위해서 레슬링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협회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어른들이 나서달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른들이 나서 해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사해보겠다라고 이번에 반응했거든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거 그냥 또 조사하다고 허지부지 없어져요. 지금 정말 양궁협회 한 번 보십시오. 이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보면 절대 1도 지금 저게 특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다 휩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특히 20대들이 공정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젖다운 식으로 하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안세영 선수가 본인 금메달 땄는데 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갖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국대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물론 이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 포기하는 거기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협회에서 좀 부실한 관리를 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얘기라고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도 말이에요. 저는 뭐 스포츠 잘 모릅니다만 그냥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에서도 진정호 최고위는 있잖아요. 그렇죠. 좀 특위를 발족시켰고. 아, 예, 예.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번에 나타났던 협회의 문제점들. 또 선수들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체될 부분들을 당이 앞장서서 좀 주도하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우리 특히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우리 mz세대들을 정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진짜 어느 협회는 진짜 이 회장이 와서 며칠 전부터 와서 밥 먹는 거 모든 거 다 챙겨주고 또 우기면 또 상금도 많이 주고 뭐 하는데 어떤 데는 뭐 자기들은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선수들은 그쪽은 이코노미타고 하게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